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냥 덮자는 쪽으로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 물론 예상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리하게 그냥 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국민들이 참 딱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꼼짝 달상 못하게 그냥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한때 유행했던 인이 마음대로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그런 이면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도 정권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판단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냥 선거만 뚝딱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2020년도 4.15 총선 그 이전의 지방선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커지는가를 우리가 지금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여건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당이든 국민이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날짜별로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덮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가 확연합니다. 10월 12일 날 문 대통령 발언은 이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제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때 긴가민가한 분들이 많았지만 그런 촉이 살아있는 야당은 즉각 반발합니다.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그런 진단이죠.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난 10월 15일 날 이런 내용입니다. 대장동 시행사 대주주의 구속 영장에 적힌 뇌물 액수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는데 이 같은 뇌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류의 그에게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렇게 성남시 압수수색을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냐. 그러니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국민들의 73%가 찬성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병호 tbs에서 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다수가 특검 없이는 검찰과 경찰에 맡겨놔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이제 대다수죠. 국민들이 73%가 원하더라도 그걸 덜어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꼼짝마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 외치고 항의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도구나 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떠드는 게 뭐가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우리가 느껴지겠냐. 이런 게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10월 18일 날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뒤늦게나마 성남시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렇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압수수색 한 것처럼 보이는 신용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시장실과 비서실이 그야말로 대장동 개발의 총사령탑인데 아예 영장 청구 당시부터 압수수색 대상에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죠. 검찰이란 조직은 권력의 항비에 굉장히 뛰어난 촉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의 촉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10월 18일자 조선일보 사슬은 정확하게 검찰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마치 실패한 수사가 목적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실패한 수사 신용만 하겠다는 것이죠. 검찰은 김만배 씨의 배임 뇌물 해미를 대장동 의혹의 윗선까지 규명하겠다는 수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사팀에 파견된 가장 정통한 부부장 검사가 갑자기 수사팀에 빠져 소속 부수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유동규 씨를 구속했던 양반이죠. 결국은 검찰 상청부가 수사 검사들을 찍어 누르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문개거나 수사정보를 가로챘다는 논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검찰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처럼 누가 가장 윗선인지 명확한 사건에서조차도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말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도록 만드는 수단이나 도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이나 이런 걸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시민이 외칩니다. 검찰이나 경찰 모든 범죄자들과 항통 속인 미친 세상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시민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나라냐 이야기죠. 이 정도의 초거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걸 그냥 덮을 수 있다. 이런 나라가 앞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 덮고 정권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종류의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부정선거 문제의 문제가 그냥 그 부정선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런 지금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짓들에 다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조차도 그렇게 제대로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거의 독재인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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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